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전격 보류됐습니다.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는데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.